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와 한중 산업협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바오량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중진군 함정 우려 해소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도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내수 중심의 소득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문영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중국 진출 전략을 제조업 중심의 수출용 임가공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의 동반 진출과 내수시장 진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1인당 GDP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이후 국가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을 뜻합니다.